역할이십니다 파란색 스티커 위에 서주시면 되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봐주세요 가운데 보겠습니다 정면이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 살짝 바꿔서 한번 더 가볼까요 손한테 좋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 우리 음보역이 뒤에 보면 포스타에서 보면 음미심장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련한 표정으로 음미심장한 표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세요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신의 스타가 나올 거라고 다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근어막의 표정 한번 가볼까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어막의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역할이시죠 네 하지만 능청스러운 역할이시기도 합니다 네 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밝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손으로 하트나 이런 편 한번 해보실까요 네 왼쪽부터요 중앙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표정이 되게 익살맛고 너무 좋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란색 스티커 위에 서주시고요 네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손 한트나 안녕 손 제스처에 유추해 주시고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여름 배우님 러드웨이에 서 계신 모델 같으세요 모델 같은 포즈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델처럼 섹시한 포즈 한번 취해보실까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을 내납자로 만들겠다라는 조용지역의 이여름 배우입니다 가운데이십니다 손으로 한트도 괜찮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멋있으십니다 네 파란 스티커 위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멋있게 인사하고 계십시고요 네 오른쪽도 좀 봐주십시오 와이 참 익살맞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좀 더 환한 표정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왼쪽부터 환한 표정 환한 치아가 다 보이게 웃어주세요 그냥 손으로 막 네 익살맞게 네 왼쪽도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두 분 일단 팔짱띠 포즈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왼쪽이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받으시고요 네 오른쪽 받으시고요 네 네 네 저희가 포스터 촬영장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백허그 장면이었어요 백허그 장면이요 네 아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요 다정하게 너무 굽으시잖아요 이제 네 다정하게 너무 굽으시잖아요 이제 한컵풀이 너무 쑥스러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민규씨는 잠시 내려와주시고요 아 제석이 여기 계시고요 네 조상님 네 이 분이 이제 삼각방 되시거든요 세 분이 네 네 네 세연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양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세연씨가 양쪽 부분 팔짱띠 주시고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연 배우들만 계시고 남자 두 배우는 잠시 네 아래로 내려와주시고요 자 톰과 제리 굉장히 서로 티카티카하는 역할이시죠 네 이세엄 배우와 진짜로 배우님 네 네 펼친 당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 네 네 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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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 분이 불꽃 튀는 경쟁을 하실 거에요. 지금도 의상을 한 분은 베이스 또 한 분은 블랙터인데 흑과 백의 조화를 보여주셨는데요. 지금 사진은 다정하게 갈게요.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가운데요. 오른쪽 설정 한 번 가보겠습니다. 두 분이 이제 서로 라이벌이시잖아요. 서로 제일 한 번 설정 한 번 가보겠습니다.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등 딱 대고 네. 그렇습니다. 네. 한 남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여인들이죠. 네. 오른쪽 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저희 출연 배우들 다섯 분 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머 나랑 손 문짝 놀라 하시는 거에요. 어머나 보기 좋아하라. 어머나. 아니 저 제가 얘기를 듣기는 집에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여기서 여기서 머랑머랑 그 모습이 피어나네요.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전부 다 다 손가락 같은 네. 네. 왼쪽 보시면서 전부 다 손가락 같이 해 주실게요. 네. 가운데 봐 주십시오. 정면 오른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. 네. 저희 갓댁 잘 되자고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. 네. 갓댁 야이드리 전쟁 화이팅! 화이팅!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정면 보시고요. 다시 한 번 갓댁 여인드리 전쟁 화이팅! 화이팅! 네. 오른쪽 한 번 봐 주실게요. 갓댁 여인드리 전쟁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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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배우분들과 사진 찍으셨는데요.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김정민 감독님 모시고 저희 단체 사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박수로 네. 네. 감독님 중간에 서 주시고요. 제가 일단 왼쪽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여러분 전부 다 화이팅 가겠습니다. 갓댁 여인드리 전쟁 화이팅! 화이팅!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갓댁 여인드리 전쟁 화이팅! 화이팅! 네. 정면 보겠습니다. 갓댁 여인드리 전쟁 화이팅! 화이팅 오른쪽 한번 오르겠습니다 단택 여인들의 전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다른 지적 발표에서 한번 봤었는데 감독님을 중앙에 두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하시던데 한번 해볼까요 왼쪽부터요 감독님을 향해서 네 좋습니다 네 왼쪽 갑니다 중앙이요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마지막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사진 찍으시도록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부 다 단상으로 내려와주시면 아래로 내려와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기자분들과 함께하는 기자실의 흥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정리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ourself tra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